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라이브 진행을 진짜 하루에 즐거워하는 일과가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글로벌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면 오래된 지인들을 한 번씩 꼭 보게 되는 아주 운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2부에 이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1년 만에 또 오랜만에 뵙네 라고 하면서 너무 반갑게 오늘 언제 오시나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만나 뵙네요. 티타임즈TV, 저도 아주 애청하는 채널인데 티타임즈TV의 이재원 기자님 나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원입니다. 방송도 방송이지만 잠깐 우리 광고 때문에 짧게 끝났던 근황 토크 좀 합시다. 아니, 그 사이에 방송이 엄청 늦었대. 교수님 처음 뵀던 게 작년 여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 채널 처음 오픈하고 막 준비하던 때여가지고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원래 이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른 거죠. 기자님은 이제 글 쓰시는 역할, 이게 다 다른 건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 기자님이 아니라 페이퍼 기자님이시니까 앞으로 텍스트 중심으로 하려나 보다 했다가 저는 그 뒤로 계속 봤거든요. 와, 완전 방송 기자 되셨어. 유튜브 기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국장님도 잘 계시죠? 그럼요. 한번 제가 놀러 갈게요. 네, 나와주셔야죠. 네, 나오는 건 당연히 나와요. 경제 강의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셔야죠. 저야 뭐. 하여튼 티타임즈는 요즘 그 뒤에 영상미까지 아주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간 제가 출연 겸 우리 지인들 뵈러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쯤 하고 오늘 또 오신 귀한 말씀 들어야겠죠. 자, 오늘 주제가 뭔가 봤더니 글로벌, 저희 메타버스 기업 관련한 내용을 주로 얘기해 주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티타임즈에서 몇 개 봤죠. 또 요즘은 또 백업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던데. 네, 그때 내용과 또 우리 3%에서는 또 어떻게 또 디벨롭된 내용을 던져주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3%도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 많이 나눴거든요. 일단 뭐 그러면 기초적인 건 건너뛰고 글로벌 테크 기업 요즘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교수님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신 게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저는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1990년대도 들었죠. 이게 옛날부터 학술용어로 읽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약간 웃었는데 요즘은 피부에 와닿아요. 맞아요. 보통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3% 구독자분들은 아마 2020년 12월 작년 이맘때쯤 딱 1년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자사 행사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타버스 광풍이라고 할까요?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 분위기가 조성된 뒤에도 한 1년 정도 지금 딱 흘렀는데 그동안 사실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새로 나온 거는 사실 특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같은 원래 있던 서비스들이 이게 메타버스와 좀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좀 내놓고 플랫폼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타,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이름을 바꾼 메타 플랫폼스 있고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사실 메타버스가 작년에 얘기가 처음 나오고 뛰어들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메타가 페이스북 시절에 오큘러스를 인수할 게 2014년 정도인데 그때 이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MR 기기, 디바이스를 판매를 해요. 그게 첫 모델이 나온 게 2016년도, 두 번째 모델이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동안은 준비는 좀 해왔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수요도 별로 없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못 받다가 이제 조금 관심을 받고 각종 기업들의 개발자 행사, 연말에 오면서 열리는 행사에서 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좀 더 우리가 메타버스의 비전에 대해서 선명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2022년에 기술적으로 신산업 부분에서 거달한 태동할 수 있는 저는 트렌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단어를 꼽거든요. 진짜 예전에 저희가 봤던 2016년도 MR 디바이스나 2012년인가 13년도의 구글 스마트 글라스. 그거는 진짜 웃음만 나왔는데 내년에는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회사들이 메타버스에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다른 영역을 좀 추구하지 않을까 저는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메타버스를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나 다르거든요. 우리가 메타버스 소위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다. 3%에서도 많이 봤지만 웹 3.0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그럼 지금의 웹 2.0 인터넷을 생각해 보면 같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배달도 하고 이커머스도 있고 채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기업들도 각자 꿈꾸는 메타버스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은 각자가 좀 잘해오던 영역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영역에 맞춰서 사업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우리 3%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의 각 기업들의 전략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은 그러면 가장 먼저 살펴볼 만한 회사는 최근에 이름 바꾼 메타인 것 같습니다. 10월 28일에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관련한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요. 실제로 서비스 오픈한 건 아니지만 컨셉을 많이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잘하던 영역에서 테크 기업들이 뭔가 발전을 좀 시키고 메타버스와 접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메타의 주요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결국엔 전 세계 27억 명 정도가 가입을 한 그런 거대한 소통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의 플랫폼 역시 메타의 메타버스 역시 이런 소통과 뭔가 소통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모습 사람들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얘기도 나누고 친구도 사귀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런 세상인데 이런 계획을 2018년 정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게 최근에 CNBC 보도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당시에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보도한 건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메타버스 세상 속으로 모두가 이주하는 게 저 거버가 판단하기에는 몇 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세상을 페이스북이 결국엔 지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월 28일에 메타버스 커넥트 행사에서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공개한 서비스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호라이즌 시리즈라고 있어요. 호라이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19년에 원래 페이스북이 공개를 했던 메타버스 세상인데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첫 번째로는 업무 공간인 호라이즌 워크룸 이거는 말 그대로 업무 공간이에요. 들어가서 아바타를 통해서 스크린을 6개, 7개씩 띄워놓고 한 번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 공간인 호라이즌 홈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싸이월드 옛날에 집 뿜이듯이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소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놀이 공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호라이즌 월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열린 세상인데 그곳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또 심지어 3D 사물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물에다가 코딩을 더 한다든지 VR 상태로 VR 기기를 착용하고 아바타로 접속한 상태로 뭔가 코딩도 하고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거 저도 그냥 문서로만 봤지. 실제 들어가 보거나 뭔가 화면을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커버거가 말한 것처럼 이제 거의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다 온라인 메타버스로 옮기겠다라는 수준이네요. 네. 그게 저도 굉장히 놀란 게 호라이즌 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블록스가 게임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코딩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PC를 이용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호라이즌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냥 바로 VR 기기를 착용한 상태로 가상 공간에 사물들을 띄워놓고 여기에다가 이 사물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냥 코딩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정말 많이 다르겠구나. 로블록스와 메타가 경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로블록스처럼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 안에서 그냥 조작을 바로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파워풀하겠네요. 마치 옛날에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도 확정한 정도인데 인터페이스가 많이 변하죠. 그러면 이 호라이즌은 언제쯤 상용화한다? 아니면 어떤 시계열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호라이즌이 지금 클로즈 베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조금 올해 안에 오픈베타 정도로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자들 위주로 베타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라는 회사가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사실 메타버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소프트웨어나 시각적인 결과물로만 생각하지만 디바이스가 있어야 우리가 또 접근성이 좋고 이용에 쾌적함이 있잖아요. 메타라는 회사인지 자꾸 페이스북하고 헷갈리는데 이 메타라는 회사도 디바이스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뒤에 움직임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오큘러스 인수한 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메타가 디바이스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그 결과로 내놓은 게 지금 작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VR 디바이스 머리에 쓰는 소위 고글 같은 제품이죠. 그게 작년 10월인가에 출시가 됐는데 올해까지 판매량이 한 천만 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천만 대 별 거 아니냐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1년 동안 판매량이 딱 천만 대였다고 해요. 생각보다 초기 보급 속도로는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가 있네요. 저는 아이폰 초기가 천만 대인지 몰랐거든요. 그거랑 딱 비교하니까 이거 진짜 무시할 수준이 아니네 생각이 확 드는데요. 저도 사실 주변에 크게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메타버스 관심 많으신 분들만 구매했다 이런 것만 봐서 이 천만 대 판매가 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나 찾았나요? 지금 시장 점유율은 6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 60%도 놀랍지만 시장에서 훨씬 더 저변이 넓었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그 성장률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메타가 리얼리티 랩이라고 해서 VR, AR 관련해서 각종 조직들이 있었는데 회사 내부에 그거를 통폐합을 해서 디바이스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둘 다. 그 인력이 메타 전체의 인력이 한 2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VR, AR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에서 매출 비중이 4%가 안 되거든요. 사실 거의 돈이 안 되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번에는 행사에서 새로 공개한 거는 내년이나 내년 초쯤에 새로 나올 캔브리아라는 디바이스를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 된 것은 헤드셋에 아래도 카메라가 달려요. 이게 왜 달리냐면 이 사람 입모양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를 다 촬영을 해서 이걸 그대로 메타버스 세상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내 아바타가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이 입모양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제 뭐 진짜 나날이 발전하네.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제가 또 듣기로는 진짜 이제 단순히 지금까지는 메타버스 하면 고글 써가지고 시각 정보만 본다고 하는데 뭐 소문에 의하면 이제 뭐 오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장갑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던데 최근에 정커버그가 자기 페이스북이었나 거기 자기 계정에 올린 장갑이 있었죠. 그 장갑 착용하면 그대로 그 신호를 움직임을 메타버스 세상에 반영하는 그런 기계였고 좀 비슷한 게 이제 또 메타에서 준비하는 게 사람이 근육을 움직일 때 뇌에서 근육으로 전기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신호를 감지를 해서 이거를 전기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나의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팔찌 같은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지나면 장갑 끼고 팔찌 끼고 고글 끼고 아니면 몸 전체에 입을 수도 있고요. 이거 그 무슨 영화였죠? 제가 갑자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뭐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건 레디 플레이어 원. 맞아요. 거기 보면 뭐 수트 같은 거 입고 하면 완전히 다 느끼는. 맞습니다. 뭐 가상세계에서 맞으면 내 몸도 좀 아프고 이제 그런. 이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알겠습니다. 자 마저 그럼 또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요. 우선 기술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메타의 전략을 말씀드리는 순서니까 메타가 오프라인 상점까지 열겠다. 사실 페이스북이 오프라인 상점이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메타가 됐고 디바이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상점을 열겠다라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정말 이용자들을 하여튼 메타버스 세상으로 내가 다 가지고 오겠다. 다 데려오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디바이스만 사실 있다고 해서 메타버스 세상을 장악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폰 보시면 초기에 사람들이 아이폰 많이 쓴 이유가 아이폰 가면 앱스토어 가면 좋은 앱이 많아 깔끔한 앱이 많아 이런 이유가 꽤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디바이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위에서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놀 콘텐츠가 없으면 사실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플랫폼을 좀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메타가 플랫폼까지 구축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큘러스 VR 기기 안에서 우선은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모아놓은 오큘러스 퀘스트 스토어가 있는데 지금은 한 천 개 정도 앱이 있고 외부 협력을 통해서 계속 늘려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성과가 있는 기업들은 직접 메타가 인수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인터넷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다시 스마트폰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바뀌면 그 과정에서 플랫폼도 바뀌고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거의 최종 승자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메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고글 안의 플랫폼, 메타버스 안의 플랫폼을 또 이렇게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메타가 이렇게 노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하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이용자가 여전히 수십억 명을 자랑하지만 예전 같지가 좀 않고 스냅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그런 SNS와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분야로 블루션으로 가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위에서 페이스북이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태계에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애플이 정책 바꾸면 페이스북의 수위 떨어진다 그러고 소위 셋방사리에 서름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거 나도 못하겠다 벗어나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아예 내가 플랫폼 한번 만들어서 이번에는 생태계를 장악하게 보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생태계의 터줏대감들, 집주인들 애플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메타버스 전략 어떻습니까? 애플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만큼은 아직 그렇게 눈에 띄는 메타버스 전략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여전히 모바일 시대랑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애플 전문 매체에서 9to5맥에서 디바이스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올해는 이미 건너뛰고 내년 10월쯤에 나올 정말 스키고글처럼 생긴 형태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AR 고글 말씀하시는 거구나. AR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R과 VR 합친 믹스드 리얼리티, MR 고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칩셋으로는 M1 반도체. 우리 기자님이 M1 반도체 설명한 거. 제가 그거 보고 저는 반도체같이 이공계 지식은 약하거든요. 뭔지 화기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티타임즈 들어가서 M1 반도체 설명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여러 반도체 설명한 내용 중에서 가장 최고를 꼽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상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우선 저도 소위 문돌이기 때문에, 문과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하여튼 대단하시죠. 하여튼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런 디바이스가 나오면 조금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고 플랫폼은 사실 애플은 앱스토어 생태계가 워낙 소위 빵빵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데다가 2017년부터 개발자들을 위해서 AR 키트라고 해서 스마트폰도 AR 기능이 있잖아요. 포켓몬 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제공을 했어요. 개발자 툴.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 버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AR 콘텐츠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디바이스만 나오면 순식간에 그런 생태계를 운영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메타라는 회사는 디바이스에 착착착착 발걸음을 빨리 가고 있는데 애플은 그 디바이스만 나오면 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씩 상황들이 다 다르네요. 그다음에 사실 이 회사도 소리 소문 없이 옛날부터 메타버스 관심이 많았던 회사죠. 우리 마소 MS. 그나마 제가 요즘 대충 소식 들으셨겠지만 알리바바에 물려가지고 눈물 많이 흘리고 있는데 마소나 이런 것들이 좀 버텨주면서 그나마 휴는 아니고 그래도 뭐 이러고 있는데 마소는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메타버스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의 메타버스화에 좀 집중하겠다. 산업의 메타버스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메타버스 세상 전체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이 다양하게 열릴 텐데 그중에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내가 싹 가져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저커버그가 옛날에 메타 CEO가 했던 표현을 빌리면 DNA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만든 회사잖아요. 그런 DNA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일하는 방식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개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공개한 건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앱 팀즈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3D 협업 플랫폼 메시를 결합을 해서 화상회의도 2D로 하는 게 아니라 아바타를 통해서 3D로 하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말을 하면 혹은 말투를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내 아바타의 손짓이라든지 입 모양이라든지 그런 표정까지 변화시켜주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소비자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굉장히 산업 각종 산업과 연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메타버스도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서 디지털 트윈, 현실의 사물을 그대로 가상세계에 복사하는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는 기술도 있는데 다이나믹스 365 커넥티드 스페이스라는 복잡한 이름인데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을 해서 디지털 공간에 뭔가 가상의 공간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상점 같은 걸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MR 디바이스라고 홀로렌즈가 있어요.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3,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300만 원 이상이니까 소비자들은 거의 사실 이용할 이유도 없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B2B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 업체 쉐브론이라든지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마틴이라든지 아니면 필립스 같은 가전제품 회사 의료기기 회사 가전제품 회사들이 홀로렌즈를 채택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로키드마틴 경우에 2017년부터 나사랑 우주선을 하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조립을 하는데 거의 8시간이 걸린대요. 원래 그런데 홀로렌즈를 이용하면 작업자들 홀로렌즈를 쓰고 가상으로 조립을 해보면 한 45분 안에 조립을 모두 끝낼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이런 산업의 효율화, 업무의 효율화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진짜 3인 3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상황들이 다 다르고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교두보를 만드는 전략도 다 다르네요. 요즘 메타버스 하면 이 회사가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빅테크 기업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가장 뜨거운데 역시 엔비디아인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옴니버스인가요? 소프트웨어까지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혹시 좀 알려주실까요? 엔비디아는 당연히 메타버스의 필수 재료인 그래픽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위한 반도체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이 메타버스를 장악을 하든 혹은 어떤 형태의 메타버스 세상이 구성이 되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앞선 회사들과는 직접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인프라를 장악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기술까지 엔비디아가 가져가겠다 이건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옴니버스 2020년 12월에 젠슨왕이 공개했던 그런 기술이고 그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픽 작업을 위한 디자이너라든지 예술가 분들, 건축가 분들 한자리에 한 번에 모여서 3D로 디자인하고 같이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협업 플랫폼인데 이게 무료 플랫폼입니다. 사실. 예? 이 좋은 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할 때 하다못해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 만들려면 나무라도 한 그룹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물들을 만들 때 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그런 전략인 거죠. 메타버스를 만드는 생태계 자체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번에도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는데 메타버스 3D 그래픽 기술과 인공지능까지 합쳐서 그런 기술들을 선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바타가 굉장히 토이미라고 해서 젠슨 황의 아바타를 장난감처럼 마치 플라스틱 로봇 병정처럼 만들어서 보여줬었는데 중요한 건 외관 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아바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로는 일대 다수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바타 기술도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키오스크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기업에서 인공지능 아바타를 사용을 해도 손님 응대를 하려면 여러 사람의 대화를 한 번에 듣고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까지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있었던 게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학습하는 인공지능까지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을 하려면 우리가 물리적 현상의 구현이 필수적이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물이 어떻게 흔들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연현상의 법칙들을 자동으로 학습하고 3D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선보이면서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면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혹은 이렇게 똑똑하고 고객들을 응대도 잘하고 혹은 정말 우리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 비서 같은 그런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이 젠슨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 치고 나가는데 메타버스라는 시대에도 진짜 무섭게 치고 나갈 것 같긴 합니다. 또 이 엔비디아가 토이미 이거 외에도 주목받을 뭔가 또 새로운 거 준비하는 게 있나요? 인공지능과 결부한다든가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명 이상의 상대랑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이게 토키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공개한 게 그리고 또 다른 게 30분 정도만 음성을 들려주면 그 음성을 그대로 성대모사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모델인 리바라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했고 또 언어신경만 학습을 5300개 이상의 샘플을 학습을 했다는 5300억 개 이상의 샘플을 학습했다는 인공지능 모델까지 공개를 해서 원래는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이런 인프라 혹은 뭔가 엔진 기업까지 엔진까지 좀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달려가지고 시간이 벌써 없네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딱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왕 오신 거 자주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금 설명해 주셨던 기업들 각각의 기업의 전략을 한마디로만 딱딱 정리해 주신다면 각각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메타와 애플은 조금 비슷하니까 둘이 묶으면 내가 메타버스 세상을 다 먹겠다. 정말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플랫폼에서 디바이스 그 다음 서비스까지 다 먹겠다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메타버스 세상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중에서 업무용 메타버스는 내가 확실히 먹겠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 가장 재미있을 텐데요. 누가 먹든 내가 다 먹는다. 제일 무섭네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한 말씀씩으로 딱딱딱딱 정리하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4개 회사의 전략 전술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얘기라든가 그 밖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들을 또 다른 형태로 분류한다든지 이런 건 말씀도 많이 못 하셨어요. 근간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저는 언젠가 기자님을 뵈면 유니티나 메타버스 관련한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ETF만 해도 한 40개 이상씩 경계하니까 저도 티타임즈로 간간히 유사한 아니면 조금 다른 형태로 접근하신 내용들은 종종 보곤 있습니다. 우리 3%에도 좀 이렇게 전도사 역할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근간 유 국장님 배로 한 번 놀러 가고요. 저희는 또 3%에서 근간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티타임즈TV의 이재용 기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라이브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리서치명감 엘시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 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겪었고 2017년에 한 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